환승 덕질 드라마 심사위원님 저기... 홍삼젤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홍삼젤리가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 이 노래가 남자분 듀엣곡이잖아요 브라이언과 환희님 부르신 노래를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여성분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잘 돼서 잘 어우러지는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쪽 노래 심사평을 부탁드린 건데 저희 무대 여쭤본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아직 남아있어서 기억이 남아요 그만큼 무대가 좋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바리스타계 이승기 심사위원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두 분이서 너무 호흡도 잘 맞고 잘 불러주셔서 넉넉히 잘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세월이 갈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갈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갈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은데요? 세월이는 세월이 갈 때 네에에 자 이제 아 이것도 있을까요? 세월이 가네? 이건 진짜 없다고 봐 춘천에 이것까지 있으면 반칙해요 춘천에 가면 어필하지 마요 어필하지 마요 춘천에 가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춘천 전통의 축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있습니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있습니다 와아 20년 이상 됐습니다 네 막국수 막국수 닭갈비 축제 야 그 축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닭갈비 막국수 축제 몇 원에 하죠 몇 원에? 6월 예정입니다 6월 예정이요? 네 예정입니다 가겠습니다 가야겠다 아 아 이제 모든 심사평은 끝이 났습니다 어 잠깐만 왜이렇게 머리가 시큰치큰거리지 아유 아유 아니 그렇게까지 안 아플 거예요 이승기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면 파란색을 눌러주시고요 규현의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면 빨간색 어겐입니다 자 저희 팀은 홍이삭과 리젠씨의 무대 파란색 어게인이고요 빨간색 버튼이 조수빈, 이재님의 무대 어려운데 마음에 결정을 내리셨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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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막판까지 와서 4대4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 회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네요. 자 우리 그러면 심사위원단분들 TV에서 보셨죠? 모이셔서 최종 회의를 통해서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월 7일이야. 근데 파란 팀이 더 좋지 않았어요? 저는 파란 팀이 더 반전이 있어가지고. 실력도 빨간 게 훨씬 더 좋아. 파란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잔잔한 게 계속 좋았어가지고. 나 파란색을 불러. 그래. 차이가 확실히 나던데 조화가. 힙합대디님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 시간만큼은 매번 진지합니다. 매번 진지합니다.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되게 막 말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차에 잡고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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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우리 춘천시청 박허비님께서 한번 해 주실까요? 그래 오늘 또 큰 활약을 해 주셨으니까. 예. 자. 발표해 주시죠. 최대한 끌면서 끌면서. 네. 이번 대결의 승자는. 승자는. 승자는? 이승계 팀입니다. 이승계 팀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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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저 역시 춘천을 사랑합니다. 아 춘천. 저랑 맞아요. 준천이, 아니 근데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어쩌다가라뇨, 어쩌다가라뇨 사실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사실 노래에 대한 거는 보다는 이승기님이 맞아야 된다, 규현님이 맞아야 된다 서로 싸우다가 이럴 수가 이번엔 이승기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으려면 이승이가 맞아야 돼 근데 이승이가 맞으면 항상 사이좋게 맞으니까 재미가 없고 규현이 사람이 몰빵으로 맞아야 하고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아니, 노래하고는 관계없이 맞는 거에 조심해서 신분할 수 없네 정확한 이유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저는 뭐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제 머리는 몇 번이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를 맞으면요 뇌세포가 점점 줄어든대요 아, 근데 여러분도 이거 바뀌는 거 예능 많이 보셨죠? 예 1박 1, 1박 1 박이 찰지게 깨지려고 원래 여기다 칼로 십자가로 좀 거요 한 번에 빡 깨지게 근데 이거 안 껐어요, 이거 안 껐어요, 지금 이거 안 껐어, 왜 안 껐어? 이거 그냥 생박이야, 생박 생박, 생박 한 번, 한 번 살짝만, 살짝만 팀장님 씨... 안 돼, 안 돼! 약간 침단 소음 소리가 나는데요? 깨지는 거 맞죠? 마이크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박 자체가 소프트하긴 해요 아, 그래요? 아, 약간 마음 아프다 형! 제대로 때려야 돼? 이게 삑살이 나면 안 돼요? 이게 삑살이 나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죠? 한 번! 한 번에, 오케이 자, 여러분께서 한 번, 외쳐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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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야, 이거 거놔야 돼 이거 거놔야 돼, 거놔야 돼 거놔야 돼, 거놔야 돼 아,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아니, 근데 박이 상당히 소프트해요 박이 상당히...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팠어 나 아팠어 나 아팠어 제가 아팠어 자, 여러분 앞으로 이거 저 어디 MT 가셔서 하실 때 여기 꼭 칼집 내놓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